공병호 TV의 공병호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고 그 다음에 정당은 통합당을 뽑는 별로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죠 정상적인 투표자라면 후보자도 통합당 그리고 정당도 통합당 아니면 후보자도 민주당 정당도 민주당일 것입니다 교차투표에 대한 그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교차투표가 얼마 정도 일어났는지 비정상적인 경우죠 정상은 교차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을 찍으면 당연히 미래통합당을 찍고 더불어 시민당을 찍으면 당연히 더불어 민주당을 찍게 말이죠 그래서 용산구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개의 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여러분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다른 곳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용산구 사례 분석입니다 첫 번째 도표 보시죠 용산구는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와 통합당의 권영세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왼쪽에 1번은 지역구 득표수와 그 다음에 득표율입니다 민주당 강태웅 후보는 3만 표 통합당 후보는 4만 표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도표는 당일 투표장에 참여한 유권자들 분석한 겁니다 총 7만 1,262명이 당일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2번 한번 보시죠 비례통당 선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만 7,820표 그리고 통합당이 1만 3,103만 1,000 얼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1번의 지역구 득표율입니다 민주당은 43.10% 그리고 통합당은 56.90%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도표의 기준은 가장 때가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조작되지 않고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지역구의 당일 투표 결과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번인 비례대표 선택에 대한 부분을 지역구 득표율 당일 지역구 득표율로 한번 환산해가지고 득표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것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지역구 득표율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다시 환산해 보니까 제법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1만 6,542표 통합당 같은 경우는 2만 1,839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4번입니다 교차 투표수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당일 투표장에 간 사람들 가운데서 민주당 쪽에서는 1,278표 정도의 교차 투표가 발생했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무려 9,257표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장에서 발생한 교차 투표의 총수는 1만 535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통합당이 왜 그렇게 교차 투표수가 많으냐 제 판단에는 당일 비례대표에서 상당 부분에 어떤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개입이 좀 덜했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1,000표 수준입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9,000표 수준입니다 도표 두 번째로 가시죠 지금 분석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론은 아주 두 개를 나누었습니다 당일 투표장에서 일어난 교차 투표수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투표장에서 일어난 교차 투표수입니다 자 보시죠 두 번째 용산구 사전투표 유권자 수는 총 5만 5,630명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1번은 지역구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2번은 비례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함을 가지는 것은 사전투표는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다 상당 부분 조작되었을 것이다 손을 떼었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에서 지역구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번 비례대표를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3번이 나왔습니다 3번이 나왔는데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다르게 선택한 숫자가 바로 4번입니다 교차 투표수입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 8844표가 나왔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1690표가 나왔습니다 그래 총계가 1534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최소한 한 1만 표 정도는 교차 투표가 발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랑 가보시죠 세 번째는 수정된 사전투표장의 유권자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는 조금 이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55,63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뚜렷한 가정을 합니다 사전투표는 지역구 투표나 비례투표나 모두 다 조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조작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당일 지역구의 득표율인 3번은 43.10% 그리고 56.90%를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의 숫자를 한번 조정해 보니까 3번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교차 투표수가 7,430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통합당 같은 경우는 9,814표입니다 이것을 더하게 되면 17,244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것은 조금 전에 봤던 두 번째 도표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가 크게 많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거고 세 번째는 사전투표장에서는 지역구를 찍는 것이나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것이나 모두 다 조작됐다고 생각하고 당일 투표장에서의 지역구에 대한 당일 득표율을 가지고 환산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산구에서 발생한 교차 투표자 추정치입니다 용산구는 투표자 수가 12만 6,892명입니다 교차 투표자 수는 최소한 어느 정도 되냐 당일 투표장에서 10,535표가 발생했고 사전투표장에서 10,534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합을 하게 되면 2만 1,069표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투표에 총 참가한 사람들의 16,60%가 후보는 A당을 찍고 그 다음에 정당은 B당을 찍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드러났다 그런데 더 정확한 숫자는 사전투표에서 모든 것이 많이 조작되었다고 가정하고 당일 투표의 지역구 득표율을 기준해서 보정작업을 벌리게 되면 당일 투표에 1만 535표의 교차 투표가 일어났고 사전투표에서는 1만 7,244표의 교차 투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합은 2만 7,779표 그것을 우리가 총 투표자수로 환산하게 되면 21.89% 정도의 왜곡이 일어났다 21대 비례대표의 무효포는 120만 표입니다 전체 사전투표자수 1,170만 내 10.26%에 해당합니다 이와처럼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용산구 전체를 미뤄볼 때 아주 정확한 교차 투표자수에 대한 추정치는 모두 2만 7,779표가 발생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12만 6,892명의 용산구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가해가지고 서로 지역구 후보와 당이 다르게 선택한 교차 투표의 추정치는 무려 2만 7,779표 총 투표자수의 22.89%고 최소한은 2만 1069표 16.60%를 차지한다 이 결과를 보면 교차 투표만을 기준으로 볼 때도 서울 전역이 그렇지만 용산구가 상당히 이상함을 보이는데 이 이상함은 용산구에 그치지 않고 서울 전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무려 2만 7,779명 정도의 사람이 당과 후보를 다르게 선택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